기름이 있으니까 불을 켜고 달궈줘야지 군대에서 근무하냐고 부대에서 근무하신대요 아니 근무요 근무 군대 막두관 사면 지옥구이는 아니에요 왜 그래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거기서 그냥 저기 저기 그러니까 시설관리가 시설관리가 시설관리 같은거 시설 시설 직업군이 아니고 시설 관리 형광등 갈고 담배꽁추죽구 앞에 자연봉하는게 뭐야 올라온다 약간 이걸 다 빨리 구워라 그어야 돼 기름을 조금 더 넣어 식용유를 더 넣어 그리고 불을 조금 세게 넣어버리지 그렇지 그렇지 두개가 안들어가네 그럼 뭐고 이따 또 오면 되죠 그 위에다 놓던지 그 위에다 그 열로 또 익으니까 여기 쓰레기들 다 한꺼번에 해서 갖고 오고 그거 닫으셔도 돼요 응 글쎄요 거기다 해서 같이 더 넣어야 돼 응 어차피 먹어야 돼 다 달라붙는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무소 나무소 저거 먹으려고 뭐? 밥 안 먹을까? 아니 저녁에 왔으면 저거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응 근데 매운걸 안 드시던데 어 싱거운거 있잖아 저기 라면즈 매우 어렵지않아 아 물 조금 더 넣으면 뒤집어 물 물을 저녁에 저거 먹으려고 응 응 물만 보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세게 해요 풀을 그렇지 그렇게 응 키는 데로 올라오면 응 엄청 빨라 저거 아 아 빨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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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예 아 저사람이 다 가져간대요 부대 군인들 다 준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했는데 왜 배불렀어요 이제 때를 먹고 그냥 해가지고 먹어도 돼 간장 찍어서 맛있어 이런 그릇 아니면 내미 쟁반 응 거기다 오일 쓸어넣고 거기다 이렇게 저를 붓더라고요 끓여서 이게 져가지고 음 어 그럼 이따 오일 쓸어갖고 냉채 해먹을까 네 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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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거 여기 저거 이따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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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 어 그거 그거 순대 엄청 맛있는거 저거 언제 가져오신거 아까 아 맛있지 저거 든든하니 좋아 맛있어 그리고 그리고 여기 저거 뭣도 있어 오리 여기 오리 삶은 것도 있어 이따 먹으면 돼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잖아 이런거 응 무조건 먹여야돼 여기서 저거 망가지니까 응 무조건 먹여야돼 난 굴비 마스크 온 것도 봤네 굴비 서산서 마스크 다 씌워놨더라니까 코로나 걸릴까봐 굴비도 마스크 웃길라 그런거 아니야 아니야 전부 다 마스크 씌워놨어 나 유튜브 상에 들어가면 마스크 씌워놓은거 있어요 요새는 너무 과장들은 처음에 그랬겠지? 처음에 그랬겠지. 처음에 그랬겠지 오늘 어르신은 아주 하루종일 드시는구먼 조금조금 글쎄 조금조금 그냥 맛보시는거지 뭐 먹었고 깐? 아니요 옷들이 이렇지 뭐 먹었고 깐? 아아 원래 아까 갈아여봤는데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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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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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사연한대요 어퍼 넣으셔 어퍼 넣으셔 아 이제 저 뚜껑을 넣었더니 채워지는 식으로 되네 잡으려면 한참 뒤뿌래요 뭐 한참 뒤뿌리면 좋겠다 아 주무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음 그렇게 바싹 굽고 이제 바싹 굽으면 될 것 같아요 음 아 냄새 좋다 하나만 먹어야겠구나 아 그거 놨지 참 이거 진짜 맛있어 드시고 내가 한 마리 먹었어요 한 마리 드셔요 난 한 마리 먹었어 네? 난 한 마리 먹었어 조금만 더 드세요 조금만 더 드세요 조금만 더 드세요 아니 손금 안찍아도 돼 안찍아도 돼 이건 잠깐 먹으려면 단이 맞잖아 네 이야 맛있네 응 응 아까 잘 버렸죠 아 조금 더 고 바짝 에 그래야 상아지 아니야 이럴거는 뭐 일주일이 되겠다 그럼 일주일이 괜찮아요? 일주일이 괜찮아요? 일주일이 지나도 괜찮아요 그어놈 뭐 그어놈 뭐 그어놈 뭐 빠져 응 응 아 아 이렇게 구워가지고 여기다가 공기처럼 가든지 딱 다르면서 슥게 찐단 말이야 네 그럼 넌 놓고 우리 관절이 이 대북통화 같은지 대북통화요? 대북통화 네 이 갓성고사는 이 갓성고사는 갓성고사는 이러면 대북통화한테 저기 갓성고사는 이 갓성고사는 구빈 딱 대면 또 일단 이거는 이거 딱 고춧가루 이건 한두름이에요 얼마요? 한두름은 2,500원 정도 하는거 같아요 한두름이에요? 아니요 몇개 안되잖아요 몇개 안되는거 가지고 원래 더 많잖아요 20마리였어요 그전에는 지금 반도 안되는거 같은데 비싸기만 비싸죠 뭐냐? 한성돈이 넣어서 큰걸 만들더라구요 으응 양지 많아요 양지 많아요 4만원딜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 울함들 먹으니까 이거 마실건데 여기 여기 운전해야지 운전해야지 이거 운전때는 잠깐 대금 가셨어요? 네? 운전하는데 대금 사러 간다니고 그렇죠. 각자 각자 저는 여기 저는 자고 갈거에요 여기서 여기 잘 돼 전경사고 네 다시 가야돼요? 잃어야돼요? 네 산은 뭐 이렇게 짱같아 직장 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산에다니는거 찍었는데 진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몸 뒤에서 먹는걸 찍어서 세상 편한걸 산에 안가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하니깐 안되는거죠 산까지만 으 다 된거같음 다 된거같음 다 된거같음 다 된거같음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 그놈고 시간이 안참하려 시간이 한참 있어야돼요? 한참시간, 이제 2000시간밖에 없어요. 현재 공무에도 뭔가 좀 사뿌한 다음에 뭐 그닥다 뭐 네? 형 2000시간도 한참 걸렸죠? 한참 걸리지. 절반만 채워드리? 한참 걸려. 한달 내내 해야될거 같은데요? 아 그렇지. 어딜가니에요? 예? 여기 쓰레기통. 아니 음식으로 거기다가? 네, 걸음. 뭐하러 간등이요? 예. 바싹 바싹 돼지네. 아 좋네. 저 한번 여기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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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아. 아. 벌레 안생기게 여기다 농약을 좀 꺼내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비올때 확 쏟아버려요 이렇게 하면 비올때부터 죽여놔서 대면 쏘이래요 비올때 이렇게 버려요 그럼 새로받아요 비올때부터 쏘고 자국 뒤너부터 비록받아버렸어요 어휴 화끈해 된거 같은데요 이거 한번 보여요 이야 아 맛있는데 아까 한개 먹었어요 아이고 누름누루조름이야 괜찮네 하나 더 잡수요 너무 뜨겁지 지금은 도게 먹고 아까 먹반나면 돼 아이고 그지 한번 먹었어 아 나는 슬슬 또 갈 준비해야지 지금 몇시인가? 으흠